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란 이름으로 재개원해 진료에 들어갔습니다. 24시간 응급치료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정신응급환자가 들 것에 실려 위기대응병동안으로 들어옵니다. 응급실 지원, 응급실 지원. 응급실에서 처치가 이뤄지고 안정을 되찾은 환자는 병동으로 이송돼 면담 시간을 갖습니다. 여기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이고요. 여기가 안정실이에요.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정신응급환자 대응 훈련으로 새 이름을 내걸고 문을 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지난 11일 재개원해 진료를 시작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상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총 53명의 의료인력과 50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 급성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집중 단기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역할을 함께합니다.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심리사회적 약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신속하게 24시간 동안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재개원이 추진이 되었고요. 또 기존의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격리나 강박과 같은 처치 대신 인권을 존중하는 입원치료에 방점을 둔다는 구상입니다. 정신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였으나 응급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돌입정신병원 기능 및 역할 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이 밖에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